자, 전남대회 후보자들 입장하겠습니다. 남대회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입장합니다. 이번 자유아군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남대회에 출발한 후보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맛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고위원 후보와 안내부형 후보들이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자, 뒤를 걸어서 주십시오. 많은 해외신 분자들을 함께해서 서 계십시오. 네, 다시 한 번. 자, 여러분, 선 한 번 부탁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대회 후보자들.